민준이 전번에는 공부를 많이 못해왔었는데 이번엔 좀 해왔나요? 보카 22호 안녕하세요 테스트하고 매칭도 하세요? 전번에 넣었네 했다 먼저 읽고 뜻말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? leave 그렇죠 나뭇잎이죠 leave 나뭇잎잎잎 leave 그럼 이 애가 무슨 소리 낸거죠? e 된거죠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leave leave 그 다음 애는 monkey monkey 뜻은 알죠? 원숭이 이름칩니다 무엇? 원숭이 여기까지 소리가 mong nk가 뭐 된다 했더라 ng하고 nk하고 맨날 같이 갈 수 있죠? ng는 뭐가 된다 했더라 응 nk는 그렇지 응크된다 했죠 그래서 mong 네 요건 무슨 소리 내고 있다? key 가 monk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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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be 뜻 바로 얘기해서 벌이죠 be 벌 네 읽고 뜻 바로 얘기해 주세요 honey honey 꿀이죠 honey honey 흠 그럼 요건 무슨 소리 내고 있죠? 이 이 이 이 이 이 하 얘는 니 honey honey 꿀이죠? honey 오케이 그 다음 tea tea 차죠 차 녹차 같은 거 자동차 말고 tea 자동차는 뭐예요? 자동차는 car죠? 마시는 차는 tea e e e e 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다?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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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 다음 Meet 뭐? 그렇죠, 민준이 좋아하는 거 그렇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이 애가 무슨 소리가 되고 있다? 이, 그렇죠 Meet Meet 오케이, 요런 것도 있어요, 요런 거 요것도 발음은 똑같이 Meet 근데 이건 만나다 라는 뜻이야 Meet, 만나다, Meet, 고기 Meet 오케이, 그 다음 Seed Seed 씨앗이죠 Seed 됐습니까? Seed 그 다음 Seed Seed 바다죠 그 다음 Green Green 초록색, 초록 Tree 나무, 그렇죠 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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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나귀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, 또 잘못 누르겠다 오케이,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케이, 시작 아니요, 아니요, 이거 T T T B B B Donkey hon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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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키 키 키 키 씨 씨 흠 흠 흠 Green Green 큰소리로 Seed Seed Me 절대 안 틀리네 Meat Monkey Monkey Tree Tree 크리스마스 트리 알죠? Leaf Leaf 나무님 Leaf 나무님 Leaf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